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오늘 조명을 샀는데 등이 안 맞아가지고 조명을 설치를 못해서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옵니다. 저희 회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몰라서 하신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대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조금 이게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요.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제 견해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같이 앉아서 토론처럼 토론 형식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라든지 유선상으로 토론을 하면 참 좋은 내용인데 일방적인 제 견해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답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요. 제가 하나 여쭈어보죠. 요즘 허스키 말라무터의 짝눈 오드아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호하는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허스키 말라무터에서 보이는 짝눈 오드아이라고 하죠. 이게 현상이 바람직하냐. 그 다음에 아니면 불량한 돌연변이로 가능한 번식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보느냐. 더불어 명수의 붉거나 노란눈이 아니라 푸른 웅체가 많이 보이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 정말 브리더님들. 개 너무 많이 버려놓는다는 생각입니다. 푸드를 물에 한번 넣어보시면 브리더 한 대 때리고 싶어집니다. 진두나 마리노이저는 한번 털면 되지만 푸드는 오돌오돌 떨거든요. 저는 브리더의 원칙 같은 것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개의 능력을 퇴화시키지 않는다. 하나. 개의 능력을 퇴화시키지 않는다. 덩치, 모질, 지능, 운동, 능력, 감각, 능력. 2. 개의 건강을 잃히지 않는다. 비만, 기후, 적응력, 수명, 관절구조. 3. 개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포악성, 소심함. 4. 개를 지나치게 인간, 의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자연상태에서 생존이 가능하게 한다. 이 정도 원칙을 지켜야 개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닥스포트를 보고 있으면 짜증이 확 치밀고 미니핀을 보고 있으면 브리더라면서 번식 독점을 하려는 사람들을 못 본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이게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개를 매교로 하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들 중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자연에 있는 개와 동물과 비교하면 정말 황당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은 테레비에 나오는 훈련사들이 전문가라고 가는데 이게 자기들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런데 아는 체나 하고 싶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걸 놔두고 안 보이는 다른 걸 이야기해요. 훈련만 하던 사람들이 훈련만 이야기를 하다가 좀 더 나은 보이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의 눈에는 전문가 아니라도 다 보이는데 보이는 결함을 놔두고도 안 보이는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없는 걸.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저도 그 참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개라는 동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예인의 유명세를 믿고 그런 개들의 수요자가 되고 거기에 편성해서 그런 기형적인 개들을 생산하여 비싼 값에 공급을 하니 개들만 주고나죠. 우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눈의 색. 맹수의 눈. 맹수의 눈이 붉은색이거나 노란색인 이유는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눈, 푸른 눈에 대해서도 예쁘다고 하는데 예쁜 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샤페이를 키우면서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도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개의 피모란 결국 개의 몸을 내부로부터 지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주글거리면 운동능력을 제한시키고 공기 유통을 막아 염증유발 시각 확보불량, 호흡불량, 음식물 섭취 불량이 오는데 그런 짓을 감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샤페이 이야기에 돈페이라고도 불렀죠. 이래요. 예전에 샤페이를 돈페이라고 불렀어요. 왜 돈페이라고 불렀느냐. 사니까 피부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유전적 결함도 많은데 일단 사면 피부병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페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병원비 많이 들어간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9시쯤에 촬영한다고 했는데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니까 다음 주에 현충일 때문에 휴가가 있어서 너무 길어서 연휴가 길어서 다 몰려와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대기만 3시간 탄 것 같아요. 질문이 억수로 길죠. 벌써 질문을 안 되면 5분 넘었습니다. 6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테레비 보면 황당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누가 질문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 질문이 그 사람들이 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질문을 하는데 책을 보면요. 책이 1페이지부터 쫙쫙쫙 넘기면 책에 주제가 나오고 답변이 나와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있는데도 그 내용조차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 읽어서 답변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자하고 다른 생각.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엉터리 답변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구분 못하니까 참 황당합니다. 거짓말쟁이가 진짜가 되는 그런 기분. 전문가가 아닌데 사기꾼이 전문가 대우를 받는 그런 기분. 정말 황당합니다. 하여튼 이야기 좀 흘렀는데요. 여기서 허스키 말라노타의 짝눈이라는데 오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선호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면 돌년변이로서 가능한 번식에서 배제를 해야 되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배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개에서 사실은 백댄이나 복스나 불똥은 완전히 올하이트로 나오면서 눈이 그렇게 푸르게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유전자 결함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하면 안 돼요. 번식에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원래 도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도태를 하는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번식을 안 하고 중성화를 해서 지인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유전자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허스키이나 말라노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드 잉글씨톡도 마찬가지고요. 오드아이가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견종 자체가 파란 눈도 가지고 있고 검은 눈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생 눈. 그러다 보니까 교별을 하면 이게 한 쪽씩 다 먹어 나와요. 한 쪽씩 먹어 나온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홍채 이색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개체에서도요. 별 문제 없이 다른 개랑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지내는 개들이 많아요. 기능적으로 개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갈색 눈하고요. 이 흰눈은 푸른 눈은 이게 다릅니다. 시력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낯시력의 파란 눈은 푸른 눈은 낯시력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밤시력은 좀 더 잘 보인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약간 샀죠? 유전적인 걸 물어보셨는데 약간 샀어요. 말이 이 부분도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럼 올드나 허스키나 다른 개랑 중에서 유전적인 문제가 없냐 이제 인터넷 같은 데는 문제가 없다. 고양이나 올드나 허스키나 이런 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오드아이가 태어나니까 다른 개체랑 똑같이 봐도 되고 개성이나 봐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양눈이 다르기 때문에 햇빛에 대한 스트레스나 빛을 받아들이는 거 기능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시력도 다르죠.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애들도 우리 백댐이나 백복스처럼 그 기머거리가 발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분명한 건 그런 유전적 결함이 나타나는 개체가 더 많다는 거예요.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게 그런 게 없던데 없죠? 그런데 그럴 빈도수가 더 높기 때문에 번식에서는 배제를 하는 게 맞아요. 홍채 이색증이 이렇게 오다이가 양눈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이 눈 안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한 눈동자에 색이 같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크게 눈병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눈병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는 그 견종 자체에서는 유전적인 결함 중에 하나가 김머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고리눈이나 고리눈이나 고리눈도 이렇게 검은 눈인데 가에 파란 거 있잖아요. 푸른 게 띄는 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노란눈, 갈색 눈 이야기하는데 붉은 눈이라고도 하고요. 노란눈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노란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노란눈을 엄청 싫어합니다. 호박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격이 사납고 포악하다고 싫어해요. 어떤 사람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노란눈을 강한 눈이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사회견이나 특수목적견들 중에서는 노란눈을 많이 배제를 시키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무식하고 너무 거칠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멧돼지 하이브리드견을 보러 오면 노란눈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강하다 이거죠. 피플의 노란눈 가리가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피플의 노란눈이 묻어오니까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견 중에서는요. 또 이게 있습니다. 대담한 거하고 강한 거 틀려요. 강하다는 건 자기가 만만한 인생한테는 강하지만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도 강하냐 안하냐 이건 또 다르거든요. 배짱하고는. 대담성이 좋아야 돼요. 조심성도 있어야 되지만 대담성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 하나로만 안색으로 안색 하나만 가지고 사냥견을 브리딩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요소가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주제랑은 다른데요. 질문하신 분은 의도하고는 다르죠.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우리 또 수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에 뭐 브리더의 원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맞아.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생산자들 모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카페에서도 무분별한 번식 이렇게 돼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격증 파리가 되어버릴 수 있죠. 자격증 파리. 지금 막 행동교정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반자들이 강의 들으면 자격증을 받아요. 그냥 시험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애들 저희가 직원으로 써보면 밥 주고 물 주는 양을 몰라요. 1년, 2년, 3년을 공부를 해도 밥 주는 양을 모른다고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가 파고들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했을 때 3개월 정도 있으면 모방이 돼요. 밥 주는 양이. 개체마다 다르죠. 6개월 정도 되면 밥 주는 양을 압니다. 그런데 그건 모방을 한 거고요. 봐서 아는 거고요. 진짜 이제 다른 개를 줬을 때 그 개의 밥의 양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고 알아서 정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력이 20년, 40년 됐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력이 짧아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공부를 시켜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뭐 자격증 파리가 되었어도 안 되지만 또 이게 너무 지금 그 무분별하게 번식되는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라이카 하나만 예를 들게요. 라이카, 이스트라이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스트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골격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모질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골밀도도 다양해요. 체형도 다양하고 우리 진독계 지금 막 믹스된 애들보다도 더 다양하단 말이에요. 유전자 풀이. 사냥개니까 견종으로 등록됐다는데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국제공인으로 등록이 됐지만 전람회에서 쇼를 나오지 않아 이스트라이카가가. 사냥개예요. 사냥개. 사냥하는 게 러시아 지형에 맞게끔 브리딩에서 사냥하는 개라고요. 사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열 개념을 많이 찾는데 라이카도 그렇고요. 하이브리드 견들이 있잖아요. 믹스 견들도 그렇고요. 전문 브리더로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태어나서 거기서 명견 한 마리 건지기 힘들잖아요. 번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명견이라고 하는데 명견이 된 개들도 사실은 보기 힘들지만 그 명견이 아주 부족함을 많이 가진 명견도 많아요. 백전노장이 되면서 경험은 쌓였지만 또 주인하고의 호흡이 잘 맞지만 타고난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 그 번식하는 사람의 브리딩 경험과 전문 지식이 너무 부재해서 그런 거예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세상에. 한국 지형에 잘 맞는 게. 그리고 영민하고 대범하면서도 한국 사형에 잘 맞는 스타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개체 특성은 너무 다양하고 개가 말하는 것도 하고 너무 틀려요. 봐도 알아요. 사실은. 산에 안 올려봐도. 눈에 보인다고요. 여름에도 잘 뛰고 더위도 잘 안 타고 체력이 좋고 빠르다고 그러는데 그냥 사실 웃음밖에 안 납니다. 빠르다는데 웃음밖에 안 나요. 빠른 게 더 있죠. 라이카를 이야기할 때는 장점만 이야기해요. 라이카 이야기할 때 100명하고 통하면요. 저다 통하면 100명 다 단점부터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장점만 이야기해요. 라이카가 100마리가 있어요. 그중에 빠른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러면 라이카는 빠르다. 나머지 95마리도 빠른 게가 되는 거예요. 아! 라이카 강하다. 한 마리 강하면 나머지 강한 놈이 되는 거예요. 체력 좋다. 한 마리 체력 좋으면 다 체력 좋은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인터넷 상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다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라이카가 진돗개만큼의 완성도도 보이지 못해요. 개 자체가. 순종으로 따져버리면. 그런데 라이카는 그렇지 않아요. 리스트 라이카가 순종 잡종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냥하는 개란 말이에요. 사냥하는 개. 사냥개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라이카라는 개도 사냥개로서 버싱하는 브리드가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전문지시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에게 한국지형에 잘 맞고 사냥도 잘하지만 실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단 라이카뿐만이 아니고요. 진돗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견종도 마찬가지고요. 믹스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완견들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지시를 가지고 버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빨리 달리려면 스포츠카를 타야 되잖아요. 티코 가지고 스포츠카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냥개도 마찬가지라구요. 기본적인 걸 버식하는 브리드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 사냥꾼이 또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 그 중에서 명견이 나와야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갖춘 개 중에서 사냥꾼들이 명견을 만들어낸 개가 나와야 우수한 개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명견 밑에 또 명견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섭선번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습되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 섭선번식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건 나이카가 됐든 믹스견이 됐든 어떤 개가 됐든 사냥개라면 외형보다도 섭선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냥꾼들을 만나보면요. 100명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중에서 자기 개가 돼지를 어떻게 세우더라는 걸 보면서 섭서를 대분림해서 버식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브리딩하는 것과 너무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진짜 심각해요. 사실은 심각한데 방송이라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변별하게 번식된 개체가 많잖아요. 이 개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골치 아픈 거라고요. 한 마리의 명견을 만들기 위해서 100마리, 1000마리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의 명견이라는 게 정말 잘하는 뛰어난 명견도 아니고 한 마리의 잘하는 실력경을 그냥 쓸 게 한 마리 보려고 100마리, 1000마리가 태어나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개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내게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는 내게에 대한 호기심이 있잖아요. 나의 호기심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좋아요. 그리고 또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명견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결과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전문주의도 없이 그냥 혈통만 믿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냥 사냥하는 거 잘한다는 말만 듣고 그냥 번식하는 거는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닥스운트를 보면 짜증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스운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척추장애, 신경장애, 근육장애가 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닥스 보면 또 몸이 길잖아요. 장이 형심도 두꺼워요. 그런데 다리는 짧잖아요. 그 짧은 다리를 버티려다 보니까 요즘 실내 안경이 어때요? 미끄러운 데 살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어깨까지 털려버리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테레비전 어떤 훈련사가 나왔고 이게 가슴 끈이 좋다니까 하넷을 채우잖아요. 하넷을 채워버리니까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개가 기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넷을 채워서 더 기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형이 된 모습을 보고도 몰라요. 기형인지를. 그냥 하넷을 채워준다는 데 대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개는 지금 완전히 장애견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즘 사실 만나보면요. 10마리의 개를 만나보면요. 8마리, 9마리가 잘못된 훈련사의 테레비에 나와서 하는 교육을 듣고요. 그 훈련사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사의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하기에는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장애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파생된 문제견들이 되게 많다고요. 걔들이 지금 요즘 걔들 만나는 걔들 90%가 다 뭐 훈련사로부터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알지만 내가 말하는 부분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1부분을 말했단 말이에요. 1부분을 보여주고 그 문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일반인들이 따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 반복되는 울탄이라서 반복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경력이 전문지식이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정말 50만원 많은데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여기 보면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푸들 이야기도 있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푸들 진도나 마리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들어갔다가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푸들은 오돌오돌 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제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수코트라든지 물 빠짐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외형만 보고 쇼견으로만 번식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퇴화가 됐다는 말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이거 좀 더 붙이자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형견들이 요즘에 실내 생활 하잖아요. 실내 생활 하다 보니까 애들이 겨울을 못 나요. 밖에 내려두면 추워서 죽어버려요. 근데 푸들도 그렇고 말티도 그렇고 밖에서 봄, 여름, 가을을 나고 겨울을 나면요. 체열이 올라갑니다. 체열이 올라가서 겨울을 밖에서 지내도 끄떡없어요. 영하 20도, 30도에서도 끄떡없이 지냅니다. 오히려 방에 데리고 오면 더워서 못 견뎌요. 질문하신 것과는 좀 다르죠. 질문하신 부분은 코트라든지 방수목 이런 체질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 버식하면서 브리딩하면서 퇴화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방에서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적응해서 온도 자체가 떨어지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도 밖에서 살다 보면 체열이 올라간다는 거 털 없이 빡빡 밀어도 겨울을 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푸들이랑 말티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없다면요. 그러니까 개가 티컵이거나 문열이거나 이렇지만 않다면요. 사이즈가 너무 작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봄, 여름, 가을을 바껴 지내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바껴 지내면 말티나 푸들은 기능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털고 하는 부분 모질적인 부분은 맞아요. 퇴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부분은 맞고요. 근데 뽀메 같은 경우는 떡살이 지잖아요. 떡살이 지는 데다가 코트가 굉장히 이중원 데다가 두껍잖아요. 솜 틀하고 바껴 틀하고 그렇지만 이 뽀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밖에서 못나요. 봄, 여름, 가을을 밖에서 놔도 겨울을 밖에서 못납니다. 근데 여기 스포 같은 경우에 스피츠가 믹스된 뽀메라린하고 믹스된 하이브리드 예를 들면 스피츠 견종이라든지 스피츠라든지 아니면 스포 스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겨울을 밖에서 잘라요. 스피츠가 추위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츠랑 뽀메랑 교배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아도 출산을 잘하고 작아도 겨울을 잘 이겨내더라고요. 물론 큰 개들은 더 잘 이겨낼 거고요. 조금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24분, 25분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개의 능력을 퇴화시키지 않는다. 덩치, 모질, 지능, 운동능력, 관광능력 맞아요. 모든 개는 개의 능력을 퇴화를 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만들면 안 돼요. 100마리, 1000마리 중에서 명견이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실력에서 명견이 나올지언정 그 혈통 자체가 유전자 품 자체가 명견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비만, 기후, 지향력, 수명, 관절 구조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근데 이거는 분명한 말인데 요즘에는 또 85%가 고관절이 나온다는 게 보면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국, 미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85% 이상이 고관절이나 설계국 탈구가 나오는 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영국에서도 실내 환경 때문에 흙을 밟고 사는 환경이 아닌 도시생활 미끄러운 바닥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쇼파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버시가 않은 사람이나 키우는 사육주나 이렇게 견주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포악성, 소심성. 이것도 순종에도 해당되고 믹스견에도 해당된다고 봐요. 너무 소심해도 안 되고 포악성이 있으면 더 안 되겠죠. 개를 지나치게 인간의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데 뭐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기능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덧붙이자면 요새 집에서 마마보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뭐 모 훈련사가 나와서 보듬 교육이라 하잖아요. 보듬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요즘에 90%예요. 90% 사람에서 실패한 교육입니다. 보듬 교육이. 우리 옛날에 한의사 부부 살인사건 있잖아요. 유학 간 아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온 게 보듬 교육 실패잖아요. 애를 너무 보듬어 키워서 그렇다고. 지금은 우리 목욕탕 가서 찬물에서 애들 시끄럽게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공중도도 공중주의서 잘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애 기죽인다고 뭐라 했어요.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옮긴 학원 보내고 길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기죽이냐고. 그게 실패한 교육이잖아요. 다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사람에서. 그런데 걔에서는 아직도 말 못한다는 이유로 보듬을 키워서 탈이 생겨요. 거기다가 테레비전에서 더 부축해요. 보듬 교육이라고. 그래서 더 이게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뭐 브리드의 원칙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스스로 환경이라든지 걔를 보듬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도 이걸 잘 좀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니까 거의 답변은 다 한 것 같은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께서. 다음에 기회 될 때 그냥 질문 답변식으로 Q&A 식으로 질문 답변, 질문 답변 해버리면 더 이해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따로 눈이면 눈 뭐 모질이면 모질 이렇게 딱딱 분야를 나눠서 질문 답변을 해서 짧게 짧게 올리면 아마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루고 싶었는데 이게 좀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다루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28분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한 가지 주제로 좀 더 깊이 다뤄 볼게요. 오드아이, 오드아이 안색이면 안색 이렇게 모질이면 모질 이렇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개의 능력의 태화 개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는 그 분야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